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레이도를 꺼야됩니다 이걸 끄고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거 다시 시작하면 또 전원이 꺼지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안되네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가 아니고 하는걸 한번 보여드려야죠 시작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먹통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이시나요 불빛 꺼져버리죠 그냥 아예 먹통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안되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